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입니다. 한국에 있는 꿈을 향해 왔습니다. 2년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생활을 궁금합니다. 그럼 제 하루를 보여 드릴까요? 아침 출근길. 벌써 두 달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앤드류 씨에게 출근길은 아직도 어색하다. 두 달이 지났음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그는 출근길에 항상 편의점에 들려 아침 식사를 해결한다. 언제나 익숙한 듯 혼자 밥을 먹는 앤드류. 하지만 삼각김밥을 뜯는 솜씨는 아직 서툰 것 같다. 아, 네. 아, 그게요. 사실 솔직히 모르는 한국인 인사해도 피할 판인데 외국인 인사하니까 당연히 피하게 되죠. 아까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저, 좀 익숙해졌어요. 아, 한국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아, 한국 사람들이 좀 바쁜 거 기쁘죠. 아, 한국인 인사하니까 당연히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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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가서 좀 운동하거나 그런 그런거예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아프지만 괜찮을거예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용기있게 다가가 보는건 어떨까요? 맛있는데 그냥 이거 무슨 구멍이 불만 다가가 아멘